안녕하세요. 요리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리쌤입니다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요. 여기 라비시라는 뷔페인데요. 일반적인 여러가지 뷔페예요. 오늘 옆에는 안장님도 있고 제가 막 떠갔던 거는 이것저것 잡다하게 떠갔던 것 같습니다. 돈가스도 떠오고 떡볶이도 떠오고 여기 피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구워진 빵도 좀 가지고 왔어요. 파스타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있겠다. 가지. 마침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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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